너희들! 나 없다고 사고치지 말고 다스리랑 지찬이 말 잘 듣고 있어 알았냐? 우린 걱정 말고 좆뱅이나 잘 치다 오십시오! 새끼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그럼 간다! 이야…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가네요? 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 새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새끼라 그래 들어가서 한 10분만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 할 새끼야! 아까는 존나 쳐 웃으면서 군대 간다고 놀려대더니 막상 떠나니까 그렇게 슬프냐? 동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땅! 군대 안 가는 새끼들 쌀을 잘라! 오! 시발 족같네… 이야… 왜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슘갱? 무슨 일 있슘갱? 군대로 떠나는 집사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입니땅! 집사와의 추억들도 떠오르고 그러면… 집사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져서 식욕도 다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땅… 식욕 없다는 새끼가 혼자서 사료를 세 그릇이나 처먹심겸? 찌발놈아! 평소에는 다섯 그릇 먹는데 오늘만 식욕 없어서 세 그릇 먹은 겁니땅! 속보! 응? 속보입니다! 저 어제 롤티어 필렛 찍었습니다! 개꿀다! 개꿀다! 다음 뉴스입니다 잠시 후 국방부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 김국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력은 인구 감소, 복무기관 단축 등의 원인으로 인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력의 약화를 야기하고 국가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존에 징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집단도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어젯밤 긴급 통과시켰습니다 서, 설마… 딱 보니까 이제 여자도 징집한다는 것 같습니땅 수고하십시오! 오늘부로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동물들도 징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니 저게 말이 돼? 무슨 다짜고짜 동물을 군대로 보내? 맞습니땅! 찌발 이건 아닙니땅! 아, 정정합니다 모든 동물이 아니라 모든 수컷 동물이며 암컷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다시 생각해보니까 군대 한 번쯤 가볼만 하지 않니? 군대 가면 철든다는데 넌 철 좀 들어야 돼! 아니 그러고도 엄마 맞습니깡! 구모 전형 불합격입니땅! 나만 아니면 폐~! 군대 안 가는 새끼 쌀이 질렁~! 시XX 같네 어? 근데 비둘기 너는 수컷 아니었니? 아흠! 저는 중성화 수술을 마친 당당한 고자이기 때문에 군면제라구용! 의사 선생님 뭔가 오류가 있나본데요? 전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자인데 제가 왜 현역이죠? 야! 우리나라에 중성화 시킨 개고양이가 몇 마린데 그걸 어떻게 다 면제해주냐? 넌 얄짤없이 현역이야! 시XXX 아! 현식행님! 행님도 신검 받으러 왔습니깡? 몇 급 받았습니깡? 자… 그럼 니들은 전원 현역 확정이고 혹시 너네 주인 중에 곧 군대 갈 사람 있냐? 동물들은 주인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하니까 주인도 같이 군대에 가게 될 경우에는 주인하고 같은 부대에 배치시켜 주거든 질문 있습니땅! 그럼 이미 군대 간 집사 새끼랑 같은 분해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깡? kom 어서 오십시요 이찌발 놈마! 뭐지 씨발? 꿈인가…?